장윤정이! 저 고리 고름 바라치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만 18세 대산 씨! 아깨 우레서 에이! 남준봉 씨! 거져먹네요! 날로 드셨어요. 아냐! 소쩍고 소쩍고 어느새가 울기만 하며 윤도연 씨! 그리운 일 웃었어요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분 남았어요. 윤희석, 남준봉, 남준봉, 윤희석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분의 대결이에요. 우후 죄송해요! 이렇게 되면 1초절만 틀리면 바로 탈락입니다! 주세요! 윤도연 씨 노래 아시나요? 어떡하죠? 이게 결승곡인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장윤정 씨 노래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어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유리석 씨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라도 남준봉 씨 어머! 유리석 씨가 성공을 했음 유리석 안상태 씨 나오세요 두 분 저쪽까지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 기념촬영 하세요 같이 기념촬영 뒤로 오세요 우리 난리야 저기 앞에 보세요 축하합니다 결승전 윤도현 수영 윤희석 안상태 려욱 루나 지금 윤희석 씨와 우리 안상태 씨는 일련한 노래방 번외게임에서 우승해서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뒤에서 우리 안 이겨도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결승전 신경쓰지 포기 이런 거 없어요? 포기하기 결승포기? 그러면 무엇보다 제일 안타까워하는 윤도현 씨예요 저렇게 감정별로 솔직히 하는 분인 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살아되죠 뒤끝 작렬 저는 전혀 열렬한 노래방에 관심을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웬걸 이렇게 웬걸 아 우승하시면 되죠 그렇죠 두 분한테 우승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약간 려욱 씨가 욱했어요 우린 뭐야 우린 열렬한 노래방 번외게임도 우승 못했고 그렇지 욱했어 려욱 인상 좀 피세요 윤도현 씨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다 잊었습니다 얼굴이 빨가면서 뭘 다 잊어 우리가 빨리 또 모셔야겠다 자 결승전은 서바이벌입니다 살아남심 우승인데요 한 가지 첨가가 되는 게 룰렛 안에 물음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번호가 걸리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국민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윤희석 안상태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1번이에요 이무새 빗속에서 1번이에요 빛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피 맞추며 그대 모습 생각해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빗속에 남겨두고 흐르는 눈물